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경비원 좋죠? 은퇴하시고 이제 여유있게 경비원 일하시는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많이 어딘지 알아? 한국 아니다. 한국에서 경비원이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경비원이 개꿀이라고? 자 이게 구인하는 사이트에서 올라온 내용이에요. 약간 바꿨습니다. 숫자 1단위만 조금 바꾼거에요. 보안경비를 구인합니다. 강남구 아파트래요. 그런데 근무시간을 제가 잘못본줄 알았어요. 08시에 시작을 해서 이길 08시에 끝난대요. 물론 경비같은 경우에는 자정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인가? 그 다음 낮에도 그렇고 쉴 수 있는 의무 휴식시간이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무려 그냥 24시간이에요. 이러면 그냥 사람이 거의 파김치가 되죠. 55세 전후를 구인하고 급여는 277만원이래요. 아 277만원에 24시간. 물론 휴식시간 있다 하더라도. 와 또 다른거 볼까요? 그나마 이건 좀 양호한거에요. 왜? 경기도에요. 06시에 출근을 해서 이길 06시. 아마 경비업은 다 이렇게 24시간을 근무하는가 봅니다. 70세 이하까지도 가능하고 유경험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급여가 245만원이에요. 의무 휴식시간이 도대체 몇시간으로 해서 그걸 근데 그걸 뺄 수 있나? 급여가 245만원. 와 근데 24시간. 물론 뭐 한 6시간이나 8시간 쉬겠죠. 자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한민국의 경비일이에요. 그럼 이런건 솔직히 이렇게 힘든데 200만원 중후반을 주면 사람 없겠죠. 지원자가. 맞아요. 지원자가 없겠죠. 근데 이미 올라온지 얼마 안됐는데 지원자가 12명을 기록한걸 봤습니다. 와 많이 한국 아이가. 진짜 서민을 지어짜서 돌아가는 국가죠. 우리가 산만 부리고 잘 살고 일본 뛰어넘었고 뭐 그러면 뭐합니까? 국가구조 자체가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없는 사람들 소민들 약자들 지어짜서 돌아가는 구조인데 이런 곳에서 쥐어짜어 가던 그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쥐어짜 젊은이들이 국가가 더 이상 이렇게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구조는 붕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게 과연 국가가 망하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국가가 정상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일까요?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고 싶은거죠. 그저 돈 억만금 벌고 잘 살겠다라는 욕심이 아니에요. 뭐 가끔 이런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있죠. 야! 좋은 곳의 아파트는 원래 다 못사. 아니야. 아파트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버블이 붕괴해야지만 이제 이렇게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게 거의 쥐어짜여서 하지만 그렇게 쥐어짜이고 24시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금은 고작 200초 중반. 그것밖에 안되는 나라예요. 이건 그냥 사람을 갈아서 돌아가는 경제구조예요. 그럼 이런 경제구조가 지속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무너졌어야 되는 게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죠. 그래서 정상화를 원하는 거예요. 와 진짜 나라 정말 쓰레기 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